안녕하세요. 오늘부터 3일 동안 3대 기숙사식을 먹어볼 건데요. 양중재 식당으로 가보겠습니다. 가봅시다. 오늘은 본관 생활관 식당에 밥을 먹으러 와봤는데요. 그럼 가보시죠. 본관과 양중재를 돌아봤는데요. 이번엔 양성재로 가보실까요? 안녕! 3대 기숙사 식당 모두 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셨던 식당 어땠나요? 저는 세 분 모두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 분 모두 천연 조미료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좋은 식개로만 선점해서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걸로 인사드리고 다음 기숙사 임원정보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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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